이형준의 6번을 두 번째 샷 이형준의 6번을 두 번째 샷 이형준의 6번을 두 번째 샷 오오오오오 들어가는데요 네 유성규 아주 이글 버팅했죠 이타게 됐어요 드디어 하나 떨어집니다 역시 이태희 선수 이 한 샷이 카스켓 선수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지 참 궁금합니다. 두 번째 샷이 그린보다 살짝 짧았던 최진호 선수고요. 오, 저러한데요. 그러면 이글이죠? 네, 나이스 이글입니다. 어프로치가 그대로 들어가면서 이글을 기록했던 최진호입니다. 7번 노래의 얀는 카스켓 선수입니다. 오, 들어갔어요! 카스켓! 여기서 이글이라뇨? 박은진 이렇게도 들어갈 수 있죠! 이야, 나이스! 정말 멋진 어프로치 자세를 보여줬습니다. 이태희 선수는 아주 좋은 티셔츠를 보여줬습니다. 이태희 선수 조금씩 홀적으로 내려갑니다. 버디 들어갔죠? 버디 들어갔어요. 마침내 결국 이태희가 해놨습니다. 이태희 선수 우승했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끝나는군요. 연장 세 번째 홀까지 가는 혈투였습니다.